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빨을 닦자 구석구석 깨끗이 어라, 씻는 물이 얼어버렸네 그 다음엔 세수를 해야지 보득보득하게 어라, 호드름 수염이 생겨버렸네 그 다음엔 가벼운 요가를 하자 이쪽 저쪽 스크래칭 이렇게 완벽한 아침이 어디 있을까 비록 친구는 하나도 없지만 그 다음엔 차를 마시자 얼음 몇 개를 더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이맘때면 창가에 새가 날아들고 나지 우리 함께 침대 베개를 정리할래 온통 얼음밖에 없지만 아니면 함께 독서할래요 요즘 읽는 책은 예피처럼 소리 지르기 이렇게 완벽한 아침이 어디 있을까 비록 친구는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도 친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아침 인사를 해보자 안녕 귀여운 생쥐야 나랑 친구할래 음... 하지만 넌 너무 크고 뾰족한걸 음... 뾰족뾰족 호슴도치야 나랑 친구할래 음... 넌 나처럼 뾰족하긴 하지만 너무 차가운걸 아무도 나랑 친구를 해주지 않네 아마도 바쁜 거겠지 이렇게 완벽한 아침을 함께할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